HMM 같은 경우에 이제 vi가 목전에 다시 놓여져 있구요 39,950원 4만원 이 정도가 vi가 진입되는 위치 그리고 4만 6백원에 52주 고가 자상 최대치 신고가를 최대 거래대금을 형성하면서 돌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이 잡힌다 라는 것은 상당한 거죠 여러분들께 무료방에도 쭉 올려 드렸습니다만 HMM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놓치셨다 할지라도 오늘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됐죠 오늘 HMM 같은 경우에 매수자인이 LG와 함께 계속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외부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료를 올려 드리고 동영상도 빠르게 올려 드리고 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놓치실 경우가 많죠 방안에서도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중복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중복 문자 발송을 해 드리고 이제 두 차례의 편입의 기준을 잡아 드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HMM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는 이제 아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HMM의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장중에 이제 어떻게 올려 드렸고 어떤 기준에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었는지 차트는 내려놓고요 VIA가 진입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HMM 한번 쭉 올려주세요 전체 무료 게시판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HMM을 녹화를 쭉 해 드렸는데 원체 이제 뭐 장중 시왕 교육도 있습니다만 마케팅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뭐 쉽게 쉽게 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좀 개장 추에도 좀 올려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자락 기준이 서울 반도체나 이런 쪽 다 설명드리고 나서 HMM KB 금융도 마찬가지고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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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까지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격의 기준이 얼마였어요? 6% 등가겠죠 37,900원 그리고 이제 이 자락 이전에 우리는 이제 문자 발송을 HMM 같은 경우에 그 이전부터 좀 발송을 해 드렸고 그리고 가장 최근 문자 내역의 기준이 뭐 전거래일의 기준 그러니까 화요일의 기준에서도 있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매매 사인을 드린 거죠 5월 4일날 10시 23분 1시 9분 1시 9분에 35,650원이 잘못 나간 거죠 이때가 이제 34,600원 정도 형성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34,600원일 때 그냥 비중 유지하시고 34,650원 정도 했겠군요 유지하시고 34,300원이 제이탈되면 그때 이제 정리 기준을 고려를 하자 그렇게 진행을 했죠 평균 단가가 35,300원 그리고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34,000원대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 37,500원 그리고 재차 이제 그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린 게 여기서의 기준이죠 요 그림 이때 시간이 뭐 10시 좀 넘는 시간쯤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시간 기준이 10시 넘어서의 기준이면 저 동영상이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올라가 있고 HMM에 차트 추가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금호석유 그리고 바로바로 아마 제가 올려드릴 수 같은데 여기 보시면 HMM 45,000원 목표 상향 37,000원 지지 보시고 38,300원 38,300원의 기준 뭐예요 샛별형을 돌파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37,800원일 때 기준 잡아드리고 37,750원일 때 녹화해 드리고 그리고 차트 다 잘라드리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 샛별형을 넘기는 38,300원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2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써요 우리는 문자를 3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문자 오늘 나간 거 한번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38,000원에 그렇죠? 38,000원에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 부분이 월등하게 개선되면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38,000원에 매수사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자가 두 번 나왔고 금호석유도 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KB금융도 한 차례 더 나갔죠 5만 6천원 5만 6천 4백원 뭐 이런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주력주가 지금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스윙 쪽에서 나잡아 냈고 또 주력 기준에 이제 LG화기 좀 그나마 오늘 탄력을 받아줘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편입 기준을 못 잡으시죠 아무래도 외부에 계시면 결론적으로 방안에 이제 그 계신 분들 기준에서도 오늘 이제 문자를 두 번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문자 강도가 이제 좀 세게 나가거나 외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못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을 문자만 보고 하시면은 프로그램 수급이 강도 있게 들어오는지 이런 걸 못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잘라서 올려드릴 때 프로그램이 36만 주 매도였어요 36만 주 매도고 한투 쪽에서도 매도가 있고 근데 뭐 거리를 터뜨리고 되돌리면 흐름이라며 그래서 HMM 진입장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34,300원 또 현포님 가지고 계시고 동강 선생님 갖고 계시고 샤렐린 갖고 계시고 케이사 선생님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저쪽의 기준이 되겠죠 금오석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은 공지사항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고체비 39,800원이고요 과연 이제 뭐 VI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뭐 그 정도 기준인데 VI 들어간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죠 다만 시초과 대비해서 이제 10%의 강세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고 지금 벌써 이제 2시 52분이라서 마감 기준에서의 흐름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리다 말았던 기준점들이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수급 논리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이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주도 창구 UBS 쪽이나 한투 쪽에 수급을 놓고 보자 한투가 또 굉장히 강하게 매수 위로 또 돌아서 주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기준에 올려드렸던 이 내용들 다시금 똑같은 내용들 새롭게 안 자르고 또 올려드릴 건데 매매 평균 단가라든가 그리고 누적 수급이라든가 외국인들의 1500만 주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좀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UBS 쪽 한투 쪽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5월 4일 기준에서 누가 매수를 해서 주가를 견해냈는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HM 실적 좋대요 그건 뉴스 보고 알잖아요 뉴스 보고 아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실적 발표 15일경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때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 그것 이외에는 이슈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매각의 이슈도 사실이 있고요 MSJ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추가 수급 범위가 유입될 수 있는 기준도 있고요 공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쪽이 있지만 공매도를 해치성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해치성으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이 37만 주 이상 그렇게 매도가 영성이 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매도가 그게 지금 75만 주까지 돌려놨잖아요 그 단계 단계별로 수급을 돌릴 때 기준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기준을 활용을 해서 대처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시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시는 거죠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대금이 최상이에요 거래대금이 이제 금호석유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30만 주 때까지 이렇게 있죠 30만 주 중반 후반까지 이러든 프로그램 매도가 75만 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주 이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겪어봤죠 50만 주 프로그램 매도에서 50만 주 프로그램 매수로 거의 뭐 묻지마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 20거래를 동안에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저평가는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자산가치 대표에서 이제 너무 좀 올라와 있고 저평가는 아닌데 당장의 실적은 긍정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견인하는 명분이 된다 거기 MSA 지수의 편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벤치마킹하는 그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매각 관련된 내용까지 그래서 5월 중순과 5월 말까지도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35,700원 고점 찍을 때 내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29,500원 이하에서 또 27,000원 때까지 내려왔을 때 20% 재편입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36,000원 때 중후반에서 전량차익 실현 들어가서 지금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고점과 저점에서 1, 2%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에서 팔고 조금만 더 밑에서 팔아도 수익률은 월등히 집니다 항상 보시면 이제 최고점을 잡으려다 보니까 낭패를 볼 수 있고 또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을 못하다 보니까 낭패를 볼 수 있고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죠 겁이 나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력주들이 그래요 지금 주력주들이 지금 IT 같은 경우는 팔았고 자동차는 이제 뭐 RLY를 올린 다음에 눌림이라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그들의 흐름도 충분히 HMM 금호소기 만큼의 탄력 삼성 엔지니어링 만큼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겪었고 LG전자의 상한가를 다 수익을 냈고 현대모비스의 장중 상한가에 전량차익 실현도 했고 기아차 변동성 수익도 다 냈고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주력주가 어렵다고 해서 아 얘네를 팔아서 어떻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실적이 뒷받침 되는 쪽이 공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공매도는 전체 거래대금의 뭐 3%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시장에 3% 미만 한 종목에 집중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이 VI 발동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추세 이 수급 범위 이 실적의 명분이라면 일단은 제 차 4만 6백은 또 넘긴다고 봐야죠 우리는 오늘부로 20% 비중을 꽉 채운 걸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중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 10%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동영상을 오늘 올려드리고 기준을 다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못 잡아가신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금호석의 같은 경우도 동영상 링크 다 조정해서 새로 올려드렸죠 새로 올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공지 내용에 아무 생각 없이 기존 공지 갖다가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 제가 지워줄 건 지워줬잖아요 너무 글이 길어지니까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 공지 다 다시 수정하세요 HMM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포주가는 일단은 짧게 4만 5천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도 35만 원으로 상향을 해놨습니다 하나 대 투에서는 어마어마한 목표주가 60만 원까지 설정할 정도로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금호석에도 경영권 문쟁에 대한 이슈도 아직 부시가 다 꺼지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임시 총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튀어나올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실적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고가 3만 9천 8백 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4만 원 오늘도 소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52조 고가는 일단은 형성된다 그런 쪽에 그리고 이제 A채명과 금호석유는 아이간의 비중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몇몇 분들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알지 그리고 이제 KB금융도 오늘 15% 채운 기준인데 만약에 못 채우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라도 10% 채워놓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린탈출님 또 우리 그 한반분자 어디서 가미님 올려주셨어요 주력주 기준에 IT와 자동차 위주로 다 편입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은 지금 못 가고 눌리고 있는데 HMM이나 이제 뭐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난감하다 그거를 주력으로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뭐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주력의 기준은 변동성으로만 따진다면 뭐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보다도 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까지 충분한 수익 내고 나올 때 완전히 빠져나오죠 그 이후의 흐름 또 삼성중공업 또 조선주들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저평가 상태의 기준점까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믿을 거는 지금 당장의 흐름이 주도주에서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적과 그들의 향후 전망 그리고 수급 범위까지 그래 지금 많이 더디고 눌려져 있고 힘겹지만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언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매번 뭐 2월이든 3월이든 뭐 3월은 뭐 그나마도 하이닉스 신고가 일일이 나올 때 다 같이 강세를 떼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월 초순 이후에 또 4월 5월 거치는 과정 속에서 5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기준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녹화 올려드린 것처럼 걔들은 어려운데 옆에 보니까 강한 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 또 들여다보면은 철강에 포스코 정도 나머지 이제 화학 건설 이런 쪽은 이제 시장 수익률의 1.5배에서 2배 정도 수준 근데 그중에 이제 LG화학은 너나마 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HMM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전체 인원이 다 못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상당폭 인원이 들어가 계신 종목에서의 뭐 올해 농사의 뭐 절반 이상은 또 HMM에서 이미 걷어놓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더 큰 수익은 주도주에서 잡아내면 되니까요 주도주의 그 시세범위 돌리는 거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전후 수준이잖아요 일주일 혹은 하루면 돌려질 수 있는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추세 강화가 나오면 뭐 지금의 종목군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만 더 감내해 내시고 그리고 일부 이제 자금 여력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문자가 나가는 종목은 거의 제한적이죠 한동안은 HMM 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 범위가 문자 나간게 이제 금호 석유 정도 그리고 IT 기준에서의 LG 디스플레이와 TBI텍 병행을 했는데 그쪽이 이제 지금 똑같이 IT에서 힘겨운 거고 4월 뭐 중순 이후 그때 이제 주행 종목이 한두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물며 삼성 엔지리어링조차도 문자 사인이 안 나갔잖아요 교육만 해드리고 그러니까 문자 나가는 종목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추후에는 아니 왜 HMM이나 금호 석유 이런 걸 못 잡아내겠어요 삼성 엔지리어링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나와요 호텔 신라 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또 이런 종목은 나오니까 그때 기준 잡자 그리고 자신감 가지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를 하세요 합류하셔서 같이 움직이시고 만기 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연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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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